성모형 성대모사 끼예예 뿡 아이 아이 미안해 아이 그 때가 오호 그런게 하면 안 돼요 왜 또 채멀벼려 자부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사제주도 여행입니다 원주 귀엽다고요? 어쨌든 Alicia는 주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나이 안 들어있는데 하면 라이터 어떻게ther 이거 어떻게 해요? 돌려. 돌려야 되나요? 오케이. 오 좋대했어. 여러분들 지금 저희 그거 가고 있어요. 고스트타운. 고스트타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. 오 귀신 다 뒤졌어. 제주도.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고스트타운인가 가고 있어요. 저희도 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근데 좀 재밌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근데 사실 나는 페가보다 그런 데도 무서워. 당연하지. 페가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. 괜찮겠어? 섭민아? 아니 나는 괜찮지. 제가 좀 그런 게 혜지가 또 고스트타운을 가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잡았는데 또 내가 또 싫다 하기가. 페이지 좀 폐세요. 페이지 폐라고? 어. 신고 못하니까 쓰레티 해줄게. 아잇. 내 마누라 욕하는. 아잇. 또 문자에 가 한 건 가만있고 또 내가 옆에서 한 번 거들었다고 그걸 꼭 아잇. 니 원숭이가 니한테 아잇. 도희야 뭘 보노? 야 이 새끼 니 내가 제가 돌았나. 그게 아니고. 디질래. 도희가 휴대폰 보고 있길래 뭘 보냐고 물어본 거 아이가? 도희 손에 하고 있는 존나 써서 내 바로 관리일 때. 도희 고닥이도 빨리 밀대 갔다. 진짜? 도희한테 지금 손잡아달라 해보세요. 지금. 잘 알지. 아잇. 도희 해봐라. 오빠야. 아잇. 아잇. 야 힘 진짜 쎄나. 거제 폭격기 아이가? 정이 엄뿔 해줘요. 내 매니저 누나한테 엄뿔 해달라 가면 어떡해. 정이 엄뿔 해줘. 어. 스팸 존나 많아가네 진짜. 야. 유이씨. 장모님인데. 뭐 장모치아와 왜. 장모치아와 어? 장모치아와 왜. 어? 장모치아와 왜. 페이지 어머니 많이 봤잖아. 성대모사 가는. 페이지 어머니 성대모사? 어 나도 가능한데. 그 소리 아니지? 안정받이. 페이지 엄맙니다. 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안정할게요. 페이지 엄마야 아닌가요? 저는 문천히 엄맙니다. 야. 명호상 막 X댄다. 안정하대요. 오왕댤이 엄맙니다. 이거 가짜 엄마를 입니까? 그래 우리 엄만 않나서 다행이야. 성모형 성대모사. 끼이쿠. 아. 야오시지마. 아 미안해. 아 이거 제가. 방금은 좀 선을 좀 넘었네요 야! 기익버그 아잇! 사고 난 거 말하는 거 아니지 그럼 뭐 기익버! 기익버그이 뭔데? 버그이 뭐냐고 새X야 기익버! 슬린 거 아이가? 아니지 그러면 일랜 스케이트를 뒤로 이렇게 타는 거야 기익뒤뒤뒤뒤 하면서 브레이크 퍽퍽 그렇게 한 거야 400m 남았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도 X 됐어요 고스트타운에 도착했습니다 고스트타운이 제주도에 유명한 흉가 체험이래요 뭐 여기야? 너무 쓸쓴한데? 오우야 볼 좀 봐 뭐야 좋은데 했다 얘들아 도희 어느 사람 왜 사귐? 솔직히 말해도 돼 고추 만졌는데 대 만져 지는거야 왜 사귐? 겁나 어이훈대 아 이거 말 안 하기 насколько 아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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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 이거 뭐야 야 뭐야? 옷이 살 깨끗해 등마도 다 흔들어 똑같이 생겼어 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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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가 너무 귀여운 거야? 이런 거 찍어줘야 해 여행이 보러 제가 감성이 좀 없어요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. 저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해요. 저 솔직하게 말합니다. 동물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귀엽다라는 감정을 잘 못 느껴요 제가 동물한테. 정민이가 우리 집 왔는데 디디디를 안 귀여워하더라고요. 어? 정민이 형! 정민이 형 어디 갔지? 정민이! 오 야 움직인다! 와 얘들아 조심해라. 야 잠깐만! 조심해라. 야 어지러운데? 야 언제 언제? 졸지마 졸지마! 와 멀미 X댄다 멀미 X댄다. 우와 뭔데? 야 근데 잘해놨다. 여기 눈도 해놓고. 예뻐요 이렇게. 막 중간에 이쁜히 많이 해놨어요. 야 어디로 가야 돼? 미로입니다 미로. X댄다 X댄다. 여기는 막다른 길이야 X댄어. 얘들아! 누구지? 짱이에요 얌. 와 힘들었다. 와. 히치다. 오호 그런가 하면 안 돼요. 오하하하. 예 브로크 네요. 어머. 손너불로 안돼. 안 해지니. 아 땀나는 거 보소. 문철 어디 갔나? 땀 깜지 않 보인다. 문철. 문철. 뒤에서 안 왔나 문철? 먼저 들어가셨는데? 먼저 들어왔다고? 어디 갔지? 문찬 어디 갔지? 없는데? 문찬! 문찬! 어디 갔나 이 새끼가? 와.. 뭐야 하고.. 나무 얼굴 뭐야? 오우.. 오! 어 기을? 어 기을! 얘는 진짜 잘 맞다. 진짜 잘 맞네. 코 존나 크고.. 남았다. 어.. 어? 얘들아 우리 나가자. 내가 아까부터 보면 사실 좀 이상한 느낌 들어가지고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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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 얘들아. 근데 이거가 이상한 거 같아. 왜 안 가지 마라 인마 또.. 또 이 카냐. 어.. 어.. 아 왜 그러지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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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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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어.. 혜진 고등과잖아요. 그럼 혜진씨 먼저! 신호대 내가 얻을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! 아.. 어.. 오.. 오.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! 아... 어.. 문 잠겼어? 구경났어? 혜진아 문 열어주세요! 어? 물이 괜찮은거다? 진짜 아니 혜지야! 혜진아.. 됐어 됐어. 아침에 안 드셨어? 사랑해 뭐야? 여기 귀신의 엉덩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귀신의 엉덩이로 자 들어가서 나 왔는데 말이 이쁘어 이제 찐인가봐 이제 시작이란다 이제 이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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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차 문차 어? 아 문차 문차 여기서 어? 어? 아 돼 오 아 왜 왜 왜 예 자리고 어 페이진도 나 회장님 아 야 뭐 하는데や 야 뭐하는데 왜 이렇게 chamado 하지마라 참아라 이거 못참아 이건 못참지 야 문제가 있는데 어 존나 장려다 어 어 똑백 아잉? 와. 본분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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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보겠습니다. 아 오늘 문차 있어. 아무것도 해. 야. 이거 뭐야. 이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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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벡이 안 나! 해벡이 안 나! 해벡이 안 나! 이거 열차는 뭐인? 열차는 오는 건 안 한다. 열차고, 저 차고, 빨리 갑시다. 누구 비기 했죠? 재밌었어. 누구 픽이었지? 우리 출장자님도 반응이 좋았어. 여러분들 재밌으면 됐죠. 별풍선 지금 100개 받았는데 100개도 안 받았는데 12만 7천 원 나왔는데 미실래. 자기야.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. 자기야.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. 자기야.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. 자기야.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.